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안 이렇게 안 해? 호드라맛도랑마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빨리 샤워해야지 오빠 쓸 거니까 카메라 꺼 알았죠 마다 샤워하는거 알았지 아 맞아 샤워하는거 알았지 이게 샤워야? 맨날 했잖아 뭘 또 모르는 철이야 벌써 몇번 이거? 이거? 오 같아 맞다 수빅 오늘 샤워하고 팍스 선크림 수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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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내 생일 날씨가 예에에 오늘이 시합 시합 여러분 아비스 만디 시합 시합 먹은 밤에만 같이 같이 그래서 오늘이 시합 시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꽈배기 두 개. 언니. 언니처럼 꽈배기 두 개 할 거예요. 너무 아래가 봐. 우리 꽈배기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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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응. 언니.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여자집사 가자 은비 어디 갈 거야?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 그거 뭐지? 생일 파티하러? 어 이 짜장면 한번 걸어가는 거지? 은비 나 짜장면 짜장면? 우리나 맛있는 거 없고 짜장면 짜장면도 하나 시킬까? 어차피 두 개가 서비스인데 아우 왜 불러 좋은 거 먼저 먹고 하이 짜장면 지금의 위치에 있는 곳에서 지금의 위치에 있는 곳은 그래서 이곳은 를 아래서 식사하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곳에서 그리고 시도와 함께 이제는 거 알아, 알아! 파츠! 가자! 각자! 이따가가 사랑뿐! 패턴이 더 깍고 상관적 도달 이제는 가을 지원 이제는 뼈에서 우리가 마치고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빠 옆에 왔다? 일로 왔다? 여기 있길래? 우리야, 아빠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아빠 옆에 왔다 오늘은 엄마 생일 오늘은 뭐 먹으러 왔죠? 짜장면 우리는 오늘 해산물 먹으라고 은비는 그런 거를 잘 못 먹어서 오늘은 은비는 짜장면 옆에서 조금만 먹어볼래? 이따가 킹크랩 그런 거? 싫어 은비한텐 아주 맛없겠지 할 수 있어 항상 1월 1일이 엄마 생일이라서 할머니네 집에 가야되나 엄마 생일 축하를 먼저 해줘야되나 막 이랬는데 오늘은 이번 연도는 할머니네 댁은 안 가고 먼저 엄마 생일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네 댁은 나중에 오늘은 이라르르 오늘은 이라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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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은비 무슨 게임 하고 있어? 나 있어 저번에도 한번 여기로 왔었는데 그때는 룸이 아니라 꿀에서 따로 먹었거든요 기제가 됩니다 이쁘게 지금 이 식당은 한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할 수 있는 1.000원 정도. 한국에 있는 1.000원 정도는. 한국에 있는 3.000원 정도는. 340.000원 정도. 너무 매우, 근데 한국을 할 수 있는 1.000원 정도는. 3.000원 정도는. 통해nea 배낮아 우리 마스크 좀 벗고 우리 이리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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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우리 집에서 잘 가 안녕 안녕 엄마 간다 엄마 간다 어디 가지? 일하러 가지 집에 가진 거야 일하러 가는 거야 결제하러 짜장면 짜장면 마지막에 나올 거야 여기도 미역국 있어 여기 왔다 먹어야지 아니야 수빈 킹크랩 없이? 밥 먹자 이제 먹고 가자 우리 어머니 맛있게 먹으러 왔으니까 먹고 싶은 거 또 시켜달라고 해 아빠한테 짜장면 은비야 쭉 먹어 쭉 먹어 은비 먹고 싶은 거 없으면 어떡해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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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지금 crew 이렇게 가서 핫 harmed selon 3 베이 Cerull 치tur 은비야 이거 고구만데 근데 고운비잖아 에이에는 고구마야 음 이 이건 아이야맨인가? 아이야맨 아이야맨 너무 맛있다 이게 제일 맛있는 말이야 이거? 응 제일 맛있고 먹어봐 먹어봐 아빠 줘 과자 그리고 아까 먹기 덱 부시간 두elt 목 이멈 아이야맨 안 넣는데? 응? 혈? 혈 눌러? 끝! 짜장면 시켰네 짜장면 시켰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봐봐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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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오징어 아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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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콩콩만 먹자. 이거 되게 맛있다. 받으러 갈 계정 있어. 맛있대. 우리 먹어서 다행이다.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맛있다. 이거 짜장면이 더 얹어 줄까? 먹어볼래? pada sibuk makan. 그래서 뭐하고 싶어. 뭐하고 싶어. 뭐하고 싶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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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다 준비해. 신고겨져. 짜리. 를. 코카콜라.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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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참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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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에서 이런 하나는 스팸 강아지 뭐라고 할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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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있을 거야. 김치. 나 어차피 다 먹었어. 사탕국에만. 네 감사합니다. 아빠 드려. 수빈. 아니야 여기야 여기. 엄마 초콜렛 못 먹어? 엄마 초콜렛. 글쎄. 초콜렛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나 먹어도 돼? 응. 먹어도 돼요. 너무 이쁜지. 안비야. 어? 누구 케이크야? 엄마 케이크. 책일인데 선물은? 정말? 아직 다 못 만들어.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선물 없어? 응. 줄 수 있는 선물? 뽀뽀라든지. 노래라든지. 응? 이거 봐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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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진짜 먹을 거야? 네. 초콜렛 먼저 먹을 거야. 초콜렛. 그렇지. 안 돼. 네. 됐어요. 자. 앉아. 먹으러 갈게요. 네. 근데. 있잖아. 나. 유준혁 오빠. 남자. 여자친구. 남자. 여자친구. 응. 진짜? 세명이야. 어떻게 알아? 저번에 알려줬어. 몇 명인데? 아니야. 세명. 세명이야. 네가. 그중에서. 너. 한 명 아니야? 네. 그래서. 속상해? 네가 속상해? 아니. 아니. 은비는 남자친구 없어? 응. 왜 없어? 응. 왜 없는 거야? 없으니까. 좋아했던 친구 없어? 없으니까. 좋아했었던 친구. 없어. 아무도 안 잡았어? 아니. 솔직하게 말해. 너 거짓말하면 표정 다 보여. 언니는 알아. 아니라고. 알겠어? 좋아하는 게 창피인 거 아니야, 은비야? 아니. 좋아하는 창피인 거 아니야. 알겠다고. 알겠다고. 아빠는 남자친구 아니었어? 아니야. 엄마가 gets다. 아. 엄마가 같이는. 그래. 아빠는? 엄마. 아빠는? 엄마. 엄마 먹으러 가. 엄마. 언니, 다 붙을게 있는데 나와서는? 응, 바탕 먹어야 돼 바탕? 어, 언니는 커피 아빠도? 됐다 안 돼, 안 돼, 조심해, 뜨거워 안 돼, 안 돼, 안 돼 할 수 있어? 응 아빠 따라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이리 와야지 그치, 앞에 봐, 앞에 봐 어, 민사탕 맛있는데? 응 얘 가자 오케이, guys, sampai disini vlog aku sampai jumpa di vlog aku selanjutnya 해피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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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따단 아빠 여기 이야 감사합니다 momm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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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